자, 이제 매일 경력이 있는 중전승전 경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피스케이팅에 팀추를 받는 경력을 지켜봤는데 쇼트트랙에는 작은 트랙에서 경력이 부족해지는 것 같네요. 자, 이 명분이 사벅킹 게임에 있는 것인 것일 것 같고요. 우리가 타는 경력은 이 경력을 회신하게 됩니다. 네, 자, 작은 트랙에 이제 로봇트랙인 스피스케이팅 선수는 얼마나 정확한 경력이 되느냐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장전을 쇼트트랙 선수 위주로 중점적으로 짧은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쇼트트랙을 견디나기나 보니까 약간 선수를 위드트랙 선수하고 많은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에 팀추를 위해 장박에 대해서 진짜 코리 잡개로 탈락하려면 엄청나게 많으신 것이냐고요? 네, 어, 실제로 사시는 대회에서는 코리가 잡힌 경력은 좀 좋겠죠? 네, 팀추를 위해서 코리 잡힌 경력은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잘하는 실물을 받을 수 있는 경력이 되느냐는 그러니까 코리를 잡히는 일이 없게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